어, 네. 당겨가지고. 저걸 당초 다리로 감아서. 아, 여기가 되게 돼있어. 여기 딱, 여기. 아, 누구랑 누구랑 하면. 나도, 나는 누차 예능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. 말씀을 드렸는데.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갈까봐 하는 거예요. 나도 팍! 자기 방어 본능이 있거든요, 나도 모르게. 아, 근데 선배님이 의외로 귀여운 부분이 있어요, 또. 분나는 많은데 시키는 건 다 하시거든요. 목소리만 커지는데 시키는 건 저희는 다 해주세요. 아프겠다, 나도 모르게. 그러면 나는 미리 선사가 행동할 수 있어요? 원래 겁먹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저래요. 나도 모르게. 그럼 이렇게 해서. 저게 합을 안 지키면 좀 위험하죠? 어, 맞아요. 그래서 합을 지키고 해야 하고. 하, 하차. 하, 하차. 하, 하차. 하, 하차. 하, 하차. 할 것만 해야 하는데 중간에 또 꽁트 넣으셨네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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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! warm-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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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물이 쓰러가면 Dinner. 에이! 에이! 아 왜 이렇게. 아니 소리 먼지로. 허벅지가 너무 커가지고. 올라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허벅지가 두껍고. 머리도 크고 허벅지도 두껍고 이러니까. 좀 숙여줘야 되거든요. 발로 지금. 저거 돌아줘야지. 안 돼 안 돼. 목이 두껍고. 진짜 아파 진짜. 팔이 그냥. 허리 그냥. 아 아프죠. 아파. 아파. 너무 늦게 정말. 시드니 액션이죠. 이동 이동. 사비큐어. 이동. 이렇게. 아. 아.